거닐과 시작합니다. 오 98년생이시구나. 오 오케이. 아 이건 들었다. 아 이거 들었네. 제가 이제 또 저희 트레이닝 팀분들 형 누나들과 자주 가끔씩 연락을 하거든요. 되게 친한.. 그 분이랑 되게 친한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. 버클리 컬리지에서 온 연습생이 있다. 그리고 저보다는 동생이다. 그리고 뭐냐.. 어쩌다가 제가 이분에게 힘을 주려고 부탁을 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고 아 이분이었구나. 아 아 리더시구나. 아 같은 MBTI구나. 저랑 같은 ENFJ네요. 신기 신기. 뭐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같은 MBTI에다가 같은 팀의 리더이기도 하고 나의 창에도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으니까 예스. 금방 통하지 않을까. 그리고 영어도 좀 꽤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분 정수. 정수라는 분이 있네요. 정수라고 하면은 제 사촌동생 이름이 정수고 그런 TMR 말할 필요가 없잖아. 전화. 아무튼 정수라는 분이 있고 와우 01년생. 와우 이혜니가 동갑이구나. 정수라는 분이 있고 아 인수생 생활 3년 정도 했고 오케이. 다음 분은 가온이라는 분이 있네요. 02년생 우와 02년생이시구나. 와우 저랑 5살 차이 아 오케이 아 오 일렉 자 악기를 한 번 봐봅시다. 자 정수분은 이제 키보드 오케이 그리고 가온 분은 이제 일렉 일렉트리 기타 자 다음 넘어 볼게요. 오드 아 오케이 오드라고 발음하구나. 본명은 오승민 아우 승민이가 또 있네요. 아 이 팀에도 승민이가 있구나. 아 뭐 저희 승민이도 있지만 다른 팀에 승민이 되어있는게 뭔가 반갑네요. 반갑네요. 아 이분도 02년생 와우 정말 나이가 어르시구나. 아 Synthesizer 오 나이스 Synthesizer 좋지 자 넘어가서 준한 준한이라는 분이네요. 아 이분도 02년생 와 아이들 되게 어리시다 이 친구는 뭔가 되게 뭔가 이름도 준한이어서 그런지 우리 팀에 하니랑도 뭔가 되게 어 되게 닮았네요. 하하하하 하니 되게 닮았다. 우와 신기하네요. 하여튼 이 분은 이 분도 이제 일렉트리 기타 아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 볼게요. 오 주연 주연이라는 분이 와 이분도 02년생 와 02년생이 지금 4명이나 있었던 것 같은데 1 2 3 4 그렇죠 4명 하 02년생 4명이시구나 네 이분은 어떤 아 베이스 어우 베이스 우리 영현이 형도 베이스 쳤었는데 베이스 지수구나 하 오 잘생겼네요 이 분은 하 02년생 크으 멋있다 어우 이렇게 해서 네 5명을 알게 되었네요 하 하 어 맞네 우리 시즌 00년생이 4명이나 있구나 여기는 02년생이 4명이나 있네요 하 그 리더 분께 네 파이팅 네 하 와 하 하 네 고민 많이 들어줄게요 네 편하게 편하게 친해집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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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